제가 전화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손정 씨, 미안. 나중에 통화해요. 내가 연락 안 해서 기분 언짢았겠지. 차라리 잘 됐어. 이대로 연락 끊어지는 게 나아. 그치만 채훈이는, 우리 채훈이는. 엄마! 채훈아!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놀라지? 허해지셨나? 아휴, 아냐. 다녀왔습니다, 아버님. 그래요, 나를 같이 왔어요? 오다가 만났어. 어, 그랬구나. 어머님. 선물입니다. 어머나, 선생님. 아니, 이걸 왜 나한테. 저 가족으로 맞이해 주신 선물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휴, 세상에 너무 예쁘다. 아휴, 고마워요. 우리 엄마 좋겠다. 엄마, 이것도 엄마 옛날 사전에 말리면 좋겠다. 그럴까? 옛날 사전? 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엄마 채혜템. 오, 오 소장 왔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오 소장. 이거 나 지금 나로 씨한테 받았어요. 너무 예쁘죠? 어, 예쁘기는 한데요. 요즘 꽃들이 옛날 꽃들처럼 향기가 이렇게 진하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진하기만 하구먼. 응, 좋은데? 옛날 꽃. 옷들 들어와요. 네. 그 비염이 있으신가 봅니다. 냄새를 모르고. 나 코 완전 예민한데. 아, 그래요. 이상하네. 네가 제일 이상한 새끼야. 아, 아. 자. 이리 와! 이리 와야!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안 나와? 뭐야?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안 나와? 아, 오빠. 야, 무쳐. 암, 어? 아, 불러! 왜, 왜, 왜? 왜, 왜? . 헛셋! 헤드 잡어! 야, 잡아! 아, 아파! 빨리 가.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왜, 왜, 왜들 이래, 어? 야. 어, 우리 놀고 있었어. 무궁화 꽃이 뼈 짜니. 어, 저거 무궁화. 피기, 뭐가 아파요? 아, 아파, 아파. 내가 이 사건만은 안 깔려고 했는데. 그럼 까지 말지. 까야 돼. 반드시 까야 돼. 언니. 여기 봐봐. 뭔데, 그래. 주님, 제가 읽을게. 결쇠 미녀 피부과 피부관리 패키지 300만 원. 삼촌, 그거는 스팸, 스팸. 스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게 진짜. 얘가 내 카드 몰래 훔쳐가서 긁었다니까. 300만 원, 피부관리에다가. 아니, 뭐라고? 얘, 헤드나, 너 어떻게, 어? 회사에서 자꾸 나이 많다면 구박하잖아. 뼈에서 쇳소리가 난다는 중. 애들은 맨날 언니 눈과 주름 대박 이러고. 그래서 피부과를 끊었다고? 내가 이거 보고 지금 빡이 돌겠어, 안 돌겠어? 야, 헤드나, 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벼룩에 간을 내먹어야지. 아니, 갚는다고 했잖아, 12개월 할부로. 야, 너 엄마 몰래 내 카드 긁고 갚은 적 있어 없어. 그리고 12개월 할부할 거로 네 카드로 긁지 왜 내 카드로 긁어? 아, 내 카드는 한도 초거나. 야, 근데 너는 차라리 큰 누나 카드로 빌려지 그랬냐, 어? 맞아, 죽을 일 했냐. 차라리 이모가 낫지. 샷다 마우스, 이해든. 일어나, 일어나. 바로 와. 아유, 그럴 필요 없어. 이해든, 너 내일 가서 카드 결제한 거 취소해. 나 오늘 벌써 한 해분 시술 받았는데. 그거 엄마가 줄 테니까 취소하고 와. 아, 나 그래도 얼굴 관리해야 되는데. 이해든, 너 지금 우리 그럴 형편이 아니야. 헤든이 너도 그럴 형편 아니고. 이모 그렇게 300씩 너 카드 결제해 줄 그런 형편 아니라고. 아니, 너가 뭐 형편 되긴 하는데. 그래도 피부 관리의 300은 아니지. 우리 내년에 이 집 비워야 되는 거 알지? 네, 엄마. 이 집 비우면 들어갈 집도 없어. 엄마. 엄마. 언니. 너 아파트 날린 거 지금 까는 거야? 아니, 내가 나중에 얘기한다고 했잖아. 이모 아파트 날렸어? 그럼 우린 이제 어떡해! 이해든, 그거 이모 잘못 아니야. 이모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이모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김학사 내 병원 얘기 다 깠어, 그새? 네? 네? 뭘요? 이 얘기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는 좀 현실을 즉시하고. 좀 아끼면서 형편에 맞게, 분수에 맞게. 제발 이렇게 싸우지들 말고 살자는 거야. 응?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나 까는 타임인 거지? 아이고, 불쌍도. 내가 진짜 미안하고 내가 아파트를 날렸어. 그러게 왜 네 명의로 샀어? 나 같은 구제불능을 뭘 맺고 네 명의로 샀어 그러게. 아이고, 얘 만정아. 그때는 네가 계약금도 주고 대출금도 받아주고 하니까 내가 당연히 그때는. 알았어. 알았고. 뭐 저 김학사 씨가 언니한테 다 얘기했겠지만. 저기 이모님. 저 진짜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됐고. 저기 나 제주도 병원도 정리했어. 뭐? 아니, 나는 제주도 병원 짤렸어. 언니. 나 닥터숭아한테 또 나 차렸어. 또? 왜 만정아. 아이고, 됐고. 진짜. 나도 진짜 미안하고. 나도 내가 싫다, 내가. 내가 진짜 사라져줄게. 내가 이놈의 사장플러에서 사라져줄게. 진짜 미안하다. 내가. 이모. 이모, 죄송합니다.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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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모. 이모. 이모 이러지 좀 마요. 왜 자꾸 복하며 나가려고 그래. 놔, 놔. 야, 니네 이모 원래 그러잖아. 오죽하면 너희들이 별명을 적겠냐, 뻑가 만정이라고. 아유, 씨. 뻑하면 가출하네, 만정. 아, 이모 진짜 1억이야. 어? 놔라고. 둘 다. 놔. 이모, 진짜 미안하고. 야, 혜단아. 너, 그 400만 원 이모가 작별 선물로 해줄게. 아, 이모. 아, 정말. 이모. 이모님. 이모님. 나, 나. 왜요? 저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됐고. 축하해요. 오늘부터 편하게 잠드시면 돼요. 굿나잇. 아, 나 진짜. 아, 왜 저래 정말. 아, 참.